Catholic, 가톨릭은 무슨 뜻인가요? 그 뜻은 하나도 빼지 말고 모두 라는 뜻입니다. 카타가 완전히 라는 말이고 홀이 홀 전체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집트의 태양신이다, 페르시아의 배화교다 이런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핍박받는 소수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Catholic, 하나도 빼지 말고 모두 예수를 믿어라 라고 포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말이 Catholic이라는 말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무디즘 불교는 진리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보다 800년 전에 부처라는 사람이 진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원래 위대한 존재에 대한 Salute, 경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Shalom, 안녕하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